와 겨울옷 있네? 세첨이 이거 써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거 뭐예요? 여우 새끼들이에요?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추억 떴다 연지씨 비싸다 10,000원이에요 와 겨울거 다 있긴 하다 아 추억 떴네 이런 장갑 마네킹 마네킹다 아 마네킹 왜요? 이쁘 아니에요? 이쁘다 비싸다 15,000원 음 자 돌아보자 다나라 아 놀스페이스도 한번 볼까요 15,000원이요 어이 진짜요? 어 나름대로 다국적 기업인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겨울옷을 갖추고 있다 다만 미칠듯한 브랜드값 엄두가 낮지 않는다 아 이거 열라고요? 에어 오픈해달라고요? 한번 볼까요? 여기는 그래도 좀 싸니까 너무 얄쩍한데 physically 눈은 아웃 완전히 잘 어울린다 이걸 하자 이것은 리버서블 봐봐 여기 여기 리버서블 인사이드 아웃 음.. 사실 브랜드 이름이 있었어요 자라 꺼네 자라 1500에서 여기 있다 겨울옷 있다 안 비싸요 15만원 하하하하 이 머리가 비싸요 이 머리가 비싸요 네 이 머리가 다른바 입어보세요 봐봐 오 이쁘다 잘 어울린다 진짜요? 그래 괜찮다 하하하 하하하 싼거 사기 해볼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피나의 아빠 그냥 솜 이 머리가 안 비싸요 이 머리가 이 머리가 이 머리가 이 머리가 이 머리가 고지곧대로 잘됐는다. 수고룩아! 글랍스 나랑 꿀룩! 괜찮다. 따뜻한가요? 웜! 그래, 사세요. 한국에서 사면 되죠. 이제 오는 날 바르다. 지금 이 날은 더 커요. 여기가 더 커요. 지금 마시기 바르다. 살펴보는 게 더 커요. 이곳은 안으로 내린다. 여기가 더 커요. 이곳은 양골정도 안으로? 여기가 더 커요. 터틀넥 터틀넥은 어떻게 알았지? 터틀넥 터틀넥은 어떻게 알았지? 연지씨? 드라마? 난 고래야 알았지? 드라마 드라마! 내 꿈은! 결국 사버리는 연지씨 한번 입어오면 그냥 직진이다 겨울옷 입고싶어요? 겨울옷 입고싶어요?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숙녀가 다 됐네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쟤까니 여자 다 됐네요 아파요?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유 너무 이쁘잖아요 시집갈때 벌써 다 된거 같잖아 하하하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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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많진 않지만 새초미와 쟤까니의 겨울옷을 준비해놨다고 한다 당장 오늘 옷을 사기에는 한국에 준비된 옷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상황 아이고 뭐지? 어디에 있는지? 싱가포리아 멜로 여기? 멜로? 여기? 월낙에 있는 시간? 생각해봅시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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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스러워요? 엠 아뇨 엠 엠 엠 엠 어른바 엠 습 엠 엠 들어가면 안돼 삼촌 때리면 안돼요 개머리 잖아요 머리 이거 왜 벗겠어요 머리 없잖아요 아이씨 아이씨 장갑이다 장갑 와 글로버스 와 3글로버스 세트잖아 이거 끼고싶어요? 이거 끼고싶어요? 응 신발 이쁘다 아 아기들 신발 이쁘다 겨울 신발 털있네 1490폐소 아 그거 입고싶어요? 응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 막골라요? 와 여기 같이 붙어있네요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이쁘다 아 이거 이쁘다 아 이거 이쁘다 벙어리 장갑 뭐? 이게 진짜 이쁘다 벙어리 봐 이 벙어리 봐 진짜 이쁘다 아빠 여기다 봐요 아이고 아기 보세요 아이고 아기 보세요 아이고 아기 보세요 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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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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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는 울라프네요 만족했어요? 레츠 포트 레이릭 스파크에 넣어볼거에요 아 여기도 해줄까요? 아 이씨 여기가 있어요 매니저나 칠드런? 지금? 아니요 괜찮네? 나이스인데? 너무 비싼거에요 아 아 베리 롱이다 여기 봐봐 오징어 됐잖아요 오징어잖아요 오빠 여기 오세요 아이고 겨울을 처음이봐요 아이고 겨울을 처음이봐요 한국가요? 쬐깐이 한국가요? 하하하 하하하 어디가요 아이고 어디가요 저 아니야 아이고 이있스템 인하 으응 아이고 겨울옷 하면 또 생각나는게 유니쿨러의 히트텍 한번도 입어본적 없지만 어쩐지 절대 입어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오늘 건진옷은 연지씨의 겨울자켓 한벌 잘못하다간 10일 입으려고 가소비할 것 같아 오늘의 쇼핑은 연지씨 자켓으로 마무리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연지씨가 산 자켓 옆구리에 구멍이 몇 군데나 있다 괜히 재고처리 샵으로 오는 옷이 아니었다 아이고 아이고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이고 여기 여기 갈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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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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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옆구리에 구멍 났대요 아이고 진짜 잘한다 잘한다 «디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Sagtime 지 envie 반Her정어로 밀 Villa 설거진 Wirtschaft, Sheree, glitter, glitter 에스컬레이터에선 조심해야 되요аль겠어요 Ciao 시원해 이예요 에휴, 진짜. 에휴, 개구쟁이. 자, 원, 도, 쓰리. 오겠네. 아구, 쟤끄리. 아멘 아멘 아멘